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국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기본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총 40여 회에 걸쳐서 우리가 행정법이라는게 뭔지 그리고 행정법의 기본 이론들을 배워서 우리가 실제 객관식 시험에서 많은 걸 맞추려는게 목적이잖아요 객관식 문제를 답을 고르는 능력 그리고 기출문제를 그 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로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출문제에 대해서 풀고 해설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해설을 봐도 이렇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기본적인 공부가 안되어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암기를 하게 되겠죠 이 법과목은 단순히 암기에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합격은 멀어집니다 암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이론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도 굉장히 많은 판례가 있는데 그 각각의 판례 법리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냥 아무런 이해 없이 그냥 두 문자 따가지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옳고 그르고 이런 식으로 암기에서는 이제 우리 시험 경향에 비춰봤을 때 합격은 멀어집니다 기본적인 이해가 중요하고 이게 바탕이 되고 나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게 되고 풀었을 때 자기가 아는 건 맞추지만 모르는 건 해설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설을 읽었을 때 이게 외계어로 다가오지 않고 지금 현재 여러분 초학자들은 이게 다 외계어입니다 해설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왜 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러한 이해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기출문제 풀고 해설을 봤을 때 아 이게 이래서 답이구나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게 기본강의의 목적입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반복적으로 기출문제로 연습을 통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아주 자연스럽게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시간이에요 딱 적당한 시간 동안 함께 행정법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알아야 할 것들이 뭔지 중요하게 기출되는 부분 포인트가 뭔지 이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 가도록 할 겁니다 자 시험 먼저 진도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법이라는 게 뭔지 전체적인 그림은 그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행정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모습 형체를 갖추고 있는지 저걸 대충은 알아야 되니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행정법은 어떤 민법이나 또는 형법 헌법 이런 게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단일한 단일한 법전이 있어요 법전 이게 민법이다 법률 000호 법률 000호 이렇게 단일한 딱 문서화된 딱 몇 페이지짜리 이게 법이야 이게 민법이야 이게 형법이야 헌법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행정법은 단일한 이게 행정법이야 이런 거 없습니다 법에 아무리 법제처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수많은 법들이 쭉 있는데 법제처에 민법 치면 딱 나와요 형법 치면 나오고 헌법 치면 나옵니다 법제처에 법령 제목을 치면 이게 형법이고 헌법이다 나오는데 행정법은 행정법 치면 안 나와요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행정법은 이런 단일한 단일한 법명이 아닙니다 행정법은 예컨대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또는 감사원법 이등 수많은 법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법을 통칭해서 그냥 전체로 이것들이 다 행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다양한 법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다 배우느냐 그러니까 양이 많죠 이걸 개별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도대체 행정법을 지배하는 원리가 뭐냐 이걸 먼저 습득을 해야 개별법에서 아 이거 필요하고 이건 필요 없는 부분이네 걸러내고 중요한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먼저 이론을 배웁니다 행정법 총론이라고 하죠 행정법 총론에서 이 수많은 법들을 관통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행정법이라는 게 대충의 그런 이론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감을 잡고 나면 개별 행정법 강론이라고 해서 개별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정부조직법, 공무원법, 토지수용법 등등의 개별법들을 배운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체계도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인 이론으로 행정법 총론과 개별 개별적인 법들 개별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배우는 형식으로 전체 교과서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전체 형식은 그렇다 치고 실제 내용은 어떠한 내용을 배우는 거냐 행정법이라는 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개별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조직 행정조직 여러분 쉽게 중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권력분립의 원칙상 입법부가 있고 입법, 행정, 사법부 이렇게 권한이 국가 권력이 나눠져 있잖아요 국회와 정부 그리고 법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행정, 행정부, 행정부의 조직은 어떻게 돼 있느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법무부 장관도 있고 다른 기획처 장관도 있고 다양한 조직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공무원 조직은 또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조직, 행정부의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배울 것이고 이 조직이 행정청,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건 얘네들이 하는 행위가 내부적인 행위가 있고 내부적인 행위가 있고 대외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네요 행정조직에서 얘네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내부적인 규율 예컨대 너 공무원들은 9시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해 그리고 점심시간은 1시간이야 1시간 지켜야 되고 대인 업무, 즉 대민, 민원 민원 처리할 때는 친절하게 해 뭐 이런 등등하게 내부적으로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무할 때는 게임 같은 거 인터넷 게임 같은 거 하면 안 돼 그 게임 하면은 징계받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내부적인 규율을 정해 놓은 이런 내부적인 규율이 있고 그리고 행정청이 대외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다 대외적, 이 대외적이라는 건 국민들, 일반 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기들 조직 내에서 행정조직에 내부적으로만 규율되는 그런 행위가 있고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다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 이러한 것을 다루는 게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행정작용 행정조직이 내부적인 행위를 하는 게 있고 이건 우리가 많이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중요하게 다루는 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저 행정청, 권력을 가진 정부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내가 영업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전염병, 세계적인 대유행의 전염병이 돌고 있기 때문에 영업시간을, 단란주정을 내가 영업을 하려고 돈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 저녁에 해지고 나서는 하지마 그렇게 나한테 영향을 주는 이런 작용에 내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작용, 대외적인 작용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대외적인 효과를 주는 작용 이게 중심이에요 물론 이것도 배웁니다 내부적인 복무 규율 그러나 거의 한 90% 이상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기타 플러스 알파 이런 나머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작용을 하는가 이런 행정 작용 두 가지를 지금 봤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 조직, 행정부의 조직 조직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행정 작용 특히 국민들에게 어떠한 작용을 해서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가 이 작용은 법에서 정한 법치 행정을 해야 돼요 법에서 정한 행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겠죠 우리 국민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감옥에 가거나 어떤 제재를 받는데 행정부도 불법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얘들이 알고도 저지를 수 있고 모르고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대외적으로 권리 의무가 침해되게 돼요 헌법에서 보장받은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 의무가 침해됩니다 그러면 이 행정 작용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 나 구제해달라 나 구제해달라 세금을 가령 나 돈도 못 버는데 나한테 세금 한 달에 천만 원을 때린 거예요 잘못 알고 사람을 동명이인을 잘못 알고 나한테 천만 원을 때렸어요 그러면 내가 아 나 천만 원 내가 무슨 소리냐 나 월급이 한 달에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천만 원을 어떻게 내느냐 뭔가 잘못됐다라고 다퉈야 되겠죠 이런 작용이 뭔가 억울하다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걸 다퉈야 됩니다 구제를 시켜줘야 되죠 그러한 법을 그러한 영역을 행정 구제라고 합니다 행정 구제 쉽게 말하면 소송을 한다는 얘기에요 행정 소송 나머지 구제 제도도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은 총론과 강론으로 되어 있지만 이 전체를 아우르는 또 다른 측면에서 행정법을 설명하자면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행정부는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는 이제 입법부 국회와 법원 이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행정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그 조직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런 영향을 줄 때 그것을 행정 작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정부가 행위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행정 행위가 중심이에요 행정 행위 행정부가 나한테 행위를 한다 어떤 행위를 할까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식당 분식점을 하고 싶습니다 분식점을 하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식품위생법상 허가 공중위생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신청했더니 행정부가 허가를 해줬다 허가를 해주거나 특허를 내주거나 집을 짓고 싶어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청해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이런 행위 행정부가 하는 행위 행정부가 하는 법적인 행위 행정 행위 행정과 관련된 행위이다 라고 해서 행정 행위를 중심으로 한 행정 작용 이게 이제 거의 80-90% 됩니다 많은 부분 그리고 행정 작용이 뭔가 내가 잘못된 것 같다 이거 아닌 것 같아 그거 시정해주세요 또 없던 걸로 해주세요 나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다툴 때 세 번째 배우는 게 행정구제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행정구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조직 행정 작용 행정구제에 관한 전체적인 법을 통틀어서 행정법이라고 하는데 행정법이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고 수많은 법들이 다 이러한 작용을 군데군데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론을 먼저 배우고 개별법들을 배우게 돼요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우리가 법리 행정법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법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 행위를 하는 자를 행정청이라고 하여 조직이라고 합시다 행정청 예컨대 식품위생부 장관 예컨대 장관이 관련 소속 장관이 주무관청 장관이 나한테 나한테 어떤 행위를 합니다 외부적인 행위 또는 국세청장 세금 어떤 쪽의 장이 국세청장 등의 장이 여러분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건 세금이 쉽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나한테 세금을 때렸어요 이제 그건 때린다 라는 그런 우리가 일상적인 말 말고 법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그걸 처분이라고 합니다 나한테 어떤 처분을 내렸다 세금을 내라 라는 처분을 내렸다 세금을 부과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과세 처분을 내렸다 합시다 과세 처분 세금을 나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천만 원을 내라고 천만 원 세금을 내세요 라고 소득세 당신 소득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천만 원 내세요 라고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국민이에요 국민들 나는 이것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 행정청 조직이 국민한테 어떤 세금 부과 작용을 했다 행위를 했다 행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투고 요구할 수 있느냐 구제 방법 이 행위가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적법하냐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죠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구조가 행정부가 하는 대외적인 행위 내부적인 규율도 있지만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이런 대외적인 행위를 어떠한 절차 주체 누가 할 수 있느냐 주절형내 라고 합니다 주절형내 주체 누가 할 수 있느냐 장관이 할 수 있느냐 또는 밑에 기관들이 할 수 있느냐 아니 지나가던 뭐 옆 옆 부서가 할 수 있느냐 어느 누가 해야 적법하냐 주체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행정절차 문서로 해야 된다거나 또는 기관을 좀 시정할 수 있는 기관을 좀 주거나 이런 절차 청문절차를 거쳐야 된다거나 이 절차 형식 문서로 해야 되느냐 말로 해도 되느냐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내용 내용이 이게 천만원 과세처분 한 게 정당하냐 아니면 백만원만 해야 되느냐 내용 그래서 암기하세요 이건 계속 나옵니다 주절형내 이러한 적법하기 위한 요건들 행위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처분이라고 했어요 이 행정청이 나한테 내리는 건 우월한 관계에서 내리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데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익숙할 수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면 국가에다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을 테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면 여러분 수험생들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죠 대부분은 여러분이 하는 어떤 법률 행위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또는 당근마켓이나 기타 중고나라 이런 데에서 돈 주고 누구한테 물건을 샀는데 택배로 보내준다더니 벽돌을 보내줬다 이런 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죠 그것은 대등한 관계예요 그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대등한 관계 그걸 사법관계라고 합니다 대등한 개인 대 개인 사이의 관계 행정법은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얘는 우월한 관계입니다 우월한 지위에서 나를 찍어 누르는 게요 나를 찍어 누릅니다 나의 기본권을 찍어 눌러요 쉽게 말하면 얘가 국가예요 국가 국가가 나를 찍어 누른다 나 군대 가기 싫은데 너 군대 입영해 그래서 현역 입영 통지를 쭉 보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보내요 물론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됩니다 우월한 지위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입영하기 싫어 안 가 그러면 처벌을 받죠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요 우월한 지위에서 나에게 어떤 힘을 가합니다 이게 행정법 관계예요 가장 큰 차이점이죠 쉽게 말하면 민법 대표적인 민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개인들의 법 이게 개인사자잖아요 개인 개인들의 법 이게 행정법은 달라요 행정법은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법 공공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이다 그래서 이 사법 이건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행정법은 공법이고 우월한 지위 우월한 지위와 열등한 지위 우리가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겁니다 국가에 대해서 얘는 나한테 지금 세금을 때리거나 또는 군대에 입영해라 라고 어떤 처분이 내려오는데 그 처분은 나를 미워해서 내리는 건 아니에요 얘가 공무원이 국가가 국민들이 우리 국민이 5천만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꼭 집어서 나만 미워해서 그렇게 처분을 내릴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떤 공공의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계속 굴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한테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겁니다 너 군대 가서 나라 좀 지켜야 되겠다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거지 어떤 공익의 목적으로 나한테 뭔가를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행정법 관계예요 그러나 민법 관계는 개인과 과인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사법 사법과 달리 우리는 이거에 익숙하잖아요 이건 버리고 민법에서 공인중개사 공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서 하는 거고 행정법 관계에서는 우월한 지위에서 어떤 커다란 그림으로 국가를 유지하고 사회를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한 커다란 공익의 목적으로 개인들에 대해서 찍어 누른다 찍어 누르는 게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정당하고 만약 이 요건을 벗어나면 나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러한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 행정법이다 국가의 대외적인 국민에 대한 효과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갈 게 행정청이에요 행정조직 중에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관이 나한테 국민 나한테 너 세금 천만원 내 과세 처분을 했다 이렇게 나의 권리를 제한해요 나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나에게 어떤 의무 군대에 들어와 의무를 부과해요 이러한 처분을 내립니다 나한테 불리익한 처분 유리한 것도 있어요 유리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케이 오케이 더 주세요 이렇게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도 행정작용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보다 주로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나한테 불리익한 것 불리익한 불리익한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이게 행정작용이라고 했죠 행정작용 이런 행정작용은 행정부의 활동이에요 행정부의 활동은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정당한가 이걸 본다겠죠 행정작용을 일맥상통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러한 작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법에 적합해야 된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법률에 적합한 내용을 갖춰야 된다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나라 법을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로 돼 있습니다 맨 처음이 1번 가장 높은 법이죠 헌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넘버2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3로 명령이 있어요 규칙 규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례 이렇게 있다 헌법 헌법은 누가 만들죠 국민투표로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죠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국민이 만든다 쉽게 말하면 법률 이거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듭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요 입법부 입법부에서 만들어요 명령 명령은 대통령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 있어요 그걸 대통령명이라고 해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무총리도 명령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을 총리령이라고 해요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각 부의 장관들 교육부 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장관들이 또 명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령이래요 각 부 장관이 만든 명령을 부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이 명령이에요 명령 그 다음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의 의회가 만드는 거죠 의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효력을 살펴보면 누가 만든 법이 가장 효력이 높겠어요 국민이 왕이죠 오늘날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이니까 국민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국민이 만든 헌법이 가장 높은 법이에요 가장 상위법이란 이야기에요 그것보다 낮은 것이 국회의원들이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부에서 만든 거죠 행정부 법률은 입법부에서 만든 거 국회 그것은 행정부 지방자치제도는 좀 별개에요 가장 밑에 있는 건데 어쨌든 위에서 아래로 효력이 상하관계이고 하위에 있는 밑에 있는 것이 위에 있는 법의 내용에 위배되면 무효에요 무효 하위법은 상위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우선의 원칙 이게 이제 기본인데 우리가 지금 법률적합성 이걸 보다가 왔어요 행정작용은 행정작용은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 라고 해요 행정작용을 하는 건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행정부는 국회에 국회에서 만든 법보다 밑에 있죠 여기서 행정의 법률적합성은 이걸 말하는 이거 물론 이 법률은 헌법에 적합한 법률이죠 당연히 국회가 제대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법률에 적합하게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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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 용어로는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인 자연인은 산속에서 도닥 넣고 벌거벗고 사는 사람 이걸 자연인이라고 하지 않고 법에서 자연인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 자연인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이 머리에서 내가 그 물건을 10만원에 살까 비싼 것 같은데 5만원에 사 어떤 결정을 하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할지 여부를 의사를 결정합니다 의사결정 머리에서 결정을 해요 결정된 의사를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건 누가 옮기죠 이 손발이 움직이죠 손발 머리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손발이 인터넷에서 야 어디가 제일 싸게 파냐 그래서 저거 정말 그 물건 괜찮은가 그래서 손발이 움직여서 계약서 쓰고 찾아가 가지고 사고 합니다 집행한다는 얘기 결정된 의사를 손발이 집행합니다 이게 이게 국가도 똑같아요 국가 국가 국가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 즉 국가도 사람이에요 다만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사람이 된 거예요 법인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애들도 법인이에요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사람처럼 전 세계에서 여러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누군지는 알아요 법인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에 의한 사람 예를 들은 법인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국가는 어떻게 움직이냐 똑같습니다 의사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머리 사람으로 치면 머리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국회가에요 국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재난지원금을 얼마를 지급할까 국회가 결정하는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결정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 IT 4차 산업혁명 에서 어떠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투자할 것이냐 농업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IT를 투자할 것이냐 결정을 해서 하는 것 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법률을 만들어서 결정 의사결정을 해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국회가 결정을 해요 그럼 결정된 의사를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발로 뛰면서 투척하는 이런 집행을 집행부가 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행정부 정부가 정부가 집행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집행하는 것을 행정작용이라고 한다겠죠 이 행정작용은 뭐에 근거해야 되는 거에요 이 머리가 결정한 법률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법률적합성 원칙이라고 해요 행정의 법률적합성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람도 손발이 지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죠 이거 기계적으로 머리에서 결정한 걸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거에요 마찬가지에요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른 의사결정을 행정부가 집행을 한다 그것을 법률에 적합하게 집행해야지 이게 하극상 국회가 만든 법 너네가 만든 거 나 인정할 수가 없어 너네들 완전히 꼴통들이고 월급만 받아먹고 국회 회의에도 잘 안 나오는데 아 너들 실력도 없고 학력도 형편없어 우리 행정부는 엄청나게 뭐 고시에 합격하고 외국에서 공부한 완전 전문적인 인력들이 많은데 국회의원 너네들은 뭐 고등학교도 안 나오는 애들도 많고 아예 그냥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애들도 많은데 얘가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갈 수 없어요 이건 손발이 하극상 하는 겁니다 행정부는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복종해서 그걸 그냥 그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집단에 불과해요 머릿속에 이 구도가 꽉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만 행정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또 다른 말로 법치행정 이라고 합니다 법치행정 법률에 따라서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게 사람과 똑같다 그럼 왜 이렇게 뒀느냐 국가라는 단체는 왜 존재하는 거죠 국가라는 단체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잘 살게 좋게 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가장 올바르겠죠 국민들이 국민들 각자가 다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만든 거예요 국회 나를 대표해서 내 의사를 결정하는 집단으로 자기 통치라고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통치하는 거예요 어떤 독재자나 왕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통치한다 자기 통치 그래서 국민들이 원래 직접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맞지만 그건 한두 명일 때 얘기고 5천만 명이 되면 각자 다 목소리가 다르니까 이게 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표가 결정하면 내가 결정한 거랑 똑같은 거죠 4년마다 국회의원들을 갈아치우면서 이게 국회는 국민이라는 거 국민 국민이 결정한 의사를 얘네들 손발이 고대로 집행해라 이게 민주주의 원리예요 법률에 따라서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부는 법치 행정 법률에 적합하게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행정부가 하는 행위는 대부분 나한테 불리익한 처분을 내린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내가 미워서 행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다 살자고 공익을 같이 함께 살자고 하는 거예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한테 세금도 때리고 군대에도 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그래서 행정부가 이런 행위는 반드시 나에게 불리익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거 정당하다는 거예요 공익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그러면 어떠한 형식을 갖춰야 이런 행정작용 나한테 불리익하게 내리는 그런 처분 등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적법한 거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률의 근거 그것을 법률 유보라고 합니다 어렵지만 익숙해지셔야 돼요 법률의 근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즉 머리가 결정한 거 네 행정부 니들 위에 있는 머리가 결정한 것을 집행해라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하는 행동들은 행정부가 하는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있습니다 유보 근거가 있어야 된다 쉬운 말로 하면 유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일상적으로 안 쓰잖아요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제는 유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돼요 법률 우위 하극상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행정부가 국회의원 네들 꼴통이야 니들 만든 법률은 다 헛겁이야 나는 내 맙대로 하겠어 이렇게 되면 국가는 콩가루가 되는 겁니다 법률을 우위에 두고 그걸 단순히 손발로서 집행하는 의사결정에 의심을 갖지 마라니 의사결정이 잘못됐는지는 그건 따로 사법부가 심사하는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라고 따로 어쨌든 의사결정은 100% 오른 걸로 보고 그것을 그대로 집행해라 법률 우위 그래서 법치행정을 세부적으로 쪼개면 행정작용은 행정부가 하는 나한테 불이익한 처분 등의 작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에 위배된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법률에서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을 줘라 라고 했는데 선심 쓴다고 나는 300만 원 줄래 이렇게 아마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법에서 정한 대로 해라 그래서 법률 유보, 법률 우위 이것만 알아도 행정법을 거의 거의 10%는 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인 내용을 배우는 거에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러한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체계가 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로 문제 삼는 건 행정청이 나한테 하는 불이익한 처분과 관련되는데 이걸 행정작용이라고 하고 행정청은 행정조직이고 이게 잘못됐을 때 내가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배우는 게 행정구제다 행정소송 행정조직작용구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중점적으로는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배워요 이게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적법한가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법률에 적합한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 나한테 세금이나 입영통지를 하거나 하는 거 주, 절, 형, 내 주, 절, 형, 내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것을 다른 말로 법치행정 법치국가라고 해요 법치국가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 행정을 작용을 할 때 법에 따라라 법치국가원리 이 세부적으로 나오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행정이어야 되고 법률에 의외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법률유부원칙과 법률의원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을 말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드는 법률 반드시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라 이것은 행정청이 나한테 행하는 작용이 불리익한 작용이 우리가 중심이라고 했죠 물론 돈 주는 유리한 것도 있어요 극부행정이라고 근데 지금 사소한 것들 빼고 뼈대를 중심으로 지금 체계를 잡아가는 겁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불리익한 처분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불리익한 처분 나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이러한 사항들 세금이라든가 감옥에 넣는다거나 이러한 사항들 이것을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법규사항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행정청이 하는 작용이 있는데 도로를 건설하는 사항 터널을 뚫는 사항 공항을 짓는 사항 또는 선박을 만들어서 항구를 도시를 만드는 것 신도시를 만드는 사항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법규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규사항은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말해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사항 그래서 행정작용을 다시 크게 보면 둘로 나누면 법규사항인 것 짓고 법규사항이 아닌 게 있다 권리의무와 관련된 게 있고 관련 없는 게 있다 우리가 중점으로 다루는 건 관련 있는 거라고 했어요 관련 있는 사항이다 법규사항이라고 있어요 이 법규사항은 반드시 법률 유보 행정작용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법률 유보 법규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걸로 할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걸로 할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에 행정부가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법률 유보니까 그런데 법률에서 100% 정하지 않고 법률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쪽으로 넘기는 건 가능해요 그걸 위임한다고 합니다 위임 국회가 모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IT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행정부의 각부 전문가들이 알지 그래서 세부적이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들은 법률로 국회의원들이 대강을 정해 놓고 세부적인 건 니들이 정해라 라고 밑으로 떠넘길 수 있어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서 나머지를 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거죠 법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라 라는 내용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세부적이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대통령령,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명령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명령 이것을 법규 명령이라고 해요 법규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것을 원래 법에 정해 놓고 넘버2인 법률이 정해 놓고 세부사항을 넘겼을 때 넘겨 받아서, 즉 위임을 받아서 정한 대통령령 이것을 법규 명령이라고 해요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령이나 각부장관의 명령으로 부령으로 정한 것을 법규 명령이라고 해요 법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명령이다 행정부가 만들었지만 효력이 있는 거죠 법이에요 법 법규 명령 자 여기까지 지금 첫 시간부터 많이 어려운데 지금 첫 시간은 기본, 행정법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을 먼저 다루는 겁니다 이걸 법규 명령이라고 해요 이것과 구별되는 개념을 행정규칙이라고 해요 행정규칙 이 개념만 알아도 오늘 상당히 많이 한 겁니다 법규 명령은 국민에게 불리익한 이 법규 명령은 법규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불리익한 사항을 여기에 규정할 수가 있어요 세금을 얼마를 낸다 또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을 얼마를 때린다 면허를 취소한다 이런 나한테 지금 심각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답니다 단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이게 법규 명령입니다 하지만 행정규칙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어요 법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는 정할 수 없다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외가 있어요 법인은 항상 다 예외가 어렵죠 그러나 일단 원칙 뼈대를 찾으면 예외는 아주 쉽습니다 원칙만 좀 보는 거예요 법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담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법규 명령으로 법률에 위임을 받은 법규 명령으로 행정규칙은 뭐냐 얘네들은 내부적인 효력만 규정할 수 있어요 예컨대 공무원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 그리고 근무시간에는 인터넷 게임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노래방이나 이런 데는 갈 수는 있지만 뉴욕주점, 요정이나 단란주점 이런 데 공무원이 가면 품위 유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자기들이 개인에 따라서 정해놓았을 내부 조직을 잘 깨끗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 이걸 행정규칙이라고 쉬운 말로 하면 걔네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걔네들 걔네들 밖에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아요 밖에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이 법규 명령입니다 국민의 권리금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대통령이 만들었지만 대통령령은 법규 명령인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대외적인 효력이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행정규칙은 국민들한테는 효력이 없어요 그 조직 내에서만, 청와대 내에서만 효력이 미칠 뿐이죠 그 조직 구성원한테만 미쳐요 쉽게 말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학칙을 만들었다 서울대학교에서 규칙을 만든 거예요 학교 규칙 학칙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칙은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만 효력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나한테는 효력이 없죠 일반인한테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 규칙이 어떻게 돼 있든지 중요하지도 않아요 거기에서 학생들이 하루에 10시간 공부해야 된다 아니면 펑펑 놀아도 된다 수업은 안 들어와도 된다 반드시 수업은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정했든 어떻게 정했든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행정규칙이에요 국민들, 우리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행정규칙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 우리한테는 영향이 없으니까 하지만 법규명령은 나에게 세금을 얼마를 부과하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중요합니다 그것을 법규명령은 대외적인 효력이 있다 국민들에 대한 대외적 효력이 있다 라고 하고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효력이 없고 대내적인 효력만 있다 지들끼리만 효과가 미친다 대내적 효력 대외적 효력과 대내적 효력의 차이점 이것만 잘 기억해도 첫 시간 상당히 많이 한 겁니다 원래는 이런 설명을 간단히 하고 바로 교재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더 중요해요 더 훨씬 세부적인 한두 페이지 더 하는 것보다 지금 설명드린 전체를 통과하는 우리 행정법의 내용들 법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할 때 법률은 이 머리가 결정한 의사라는 측면에서 법률을 국회가 만든 법률을 의미하고 국회가 모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부 사항들은 대통령 행정부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니들이 정해라 라고 떠넘길 수가 있어요 떠넘기는 걸 위임이라고 하고 그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만든 것을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 부령 대표적이죠 그러나 행정규칙은 그것과 전혀 별개의 것이다 내부 조직 그 부처의 서울대학교 규칙처럼 그 부처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행정규칙 이것을 고시 공고 라고 합니다 고시나 공고 고시나 공고 이게 기본적인 뼈대예요 물론 예외가 이제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막 치고 들어오는 것들 전체적인 여러분 첫 시간에 이 체계만 잘 잡으셔도 치고 들어오는 건 그때그때 해결하면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전체 행정법의 개관 그리고 중요한 행정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행정법을 전체를 통과하는 원리들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개념 몇 가지 행정의 법률 적합성 법률 유보 법률 오의 법규명령 행정규칙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걸 습득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수업 진도 들어갈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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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